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고민도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아파트 하나로 저기 뭐야 구입하려는데 제가 돈을 현금이 한 4억 갖고 있어요. 네 그걸 저기 뭐야 한 2004년 정도 그때는 좀 많이 내리간다니까 그때는 좀 구입할 수 있나 하고 좀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금 4억 정도로 이제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데 아 이제 아파트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쵸?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고려하고 계시는 지역은 따로 있으실까요? 지역은요. 저기 성남 쪽으로 좀 알아보고 싶어요. 성남이요? 특별하신 지금 성남 쪽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요. 지금 여기 동탄에 와 있는데 그 성남 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까 봐 해서요. 아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억 정도로 2024년이 되면 내가 성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지금 앞으로 이제 아파트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집값이 많이 올랐죠? 아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집을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사업 갖고는 어디 가서 내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지역적인 분석은 추후에 가장 궁금하신 게 2024년도에 가장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때쯤이면 집을 매수하는 게 그 시기에서 매수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이시죠?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주택을 보유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제가 집을 갖고 있었다가요. 네. 아우 저 무슨 사연이 있어서 팔았어요. 보유했다가? 네. 팔았는데. 매도. 네. 팔아서 이렇게 팔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못 사고.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네. 지금 주택을 보유하셨다가 지금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무주택자시죠? 네. 무주택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24년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제가 유튜브랑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텔레비 뉴스에도 나와보면 좀 많이 앞으로 2024년이나 25년 뭐 이새액이 좀 많이 내려간다고 그런 말을 있길래요. 2024년에서 2025년도. 네. 그래서 좀 기다리고 한번 그때 가서 좀 구입을 할까요 해서요. 하락해서 매도, 매수하는 걸로. 네. 전반적으로 유튜브나 TV에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 집값이 현 정부 들어서 2016년도, 15년도 이후에 이 정도까지 오를 줄은 몰랐지만은 거의 뭐 두 배 이상. 그렇죠? 네. 예전에 3억 하던 집이 지금 6억, 6억 하던 집이 거의 한 12억 정도까지 오르는 지금 현상이 급상승의 장이 불과 4, 5년 만에 지금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현 시점에서의 가격이 2024년도나 25년도가 되게 되면은 많은 유튜브도 보셨고 TV도 보셨으니까. 네. TV도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만일에 이렇게 그 정도는 이루어진 정도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도 조금 뭐야 어느 정도 떨어진 예산을 만일에 예를 들면 성남 쪽에 만일에 집이 아파트가 지금 6, 7억 간다면. 6, 7억. 성남에 6, 7억 정도. 6, 7억 간다면 한 5억 정도는 가지 않겠어요. 한 20% 정도. 그렇죠? 5억 정도면은 한 20% 정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상을 하시는 거고. 지금 성남에 6, 7억의 아파트가 흔치는 않을 거예요. 좀 들어갈 만한, 살 만한 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억 가까이. 지금요? 네.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한 8억 강도까지 떨어져야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수긍할 수 있는 집이고 또 자금을 갖고 계신 게 지금 4억 정도 갖고 계신 거죠? 네. 현금 4억을 갖고 있어요. 4억 정도고 또 이 지역은 실수요자 하다 하더라도 LTV나 DTI 그리고 DSR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출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 50% 정도. 40%에서 50% 정도이기 때문에 8억이라고 하게 되면 한 8억 정도의 집. 8억 정도의 집을 매수하실 수 있는 자금은 보유이 됐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격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냐라는 질문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 정도. 현재 시점이 2022년, 24년에서 25년 정도의 20%의 하락 정도가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보는 건데 네. 전반적으로 이 하락에 대한 것은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유튜브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저희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누구도 이 하락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네.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공급 물량도 얘기하고 금리 인상도 얘기하고 등등에 대한 어떤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주택의 가격 흐름을 보면 우리 1기 신도시가 생겼던 1990년도 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상향의 곡선을 계속하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최근 들어가지고 올랐는데 여기 지금 오른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으로 인해서 이만큼 정도가 떨어져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외부 경기에 의해서 예전에 1998년도, 97년도에 IMF 그리고 2008년도에 세계금융위에 따라서 외부의 타격에 의해서 작게는 10%에서 30%까지 하락에 대한 거는 맛을 봤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어떤 외부 충격을 누구라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 하락보다는 일정 부분의 하락은 예상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2024년도, 25년도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매도하시는 건 해보셨잖아요. 집 사시고 매도까지는 해보셨어요. 그렇죠? 새로 사야 되는, 다시 매수해야 되는 지역을 공부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2024년도,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 그 가격대로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시청자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 타겟을 가지고 노리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2022년도 지금부터 2023년도 이 시점에서 가격이 덜 떨어질 만한 아파트 그리고 적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시점까지 갔을 때보다도 내가 선구매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20% 하락이 2024년도까지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기다림보다는 조급함은 없는 게 맞아요. 조급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는 뭐냐면 조급하지는 않대. 이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나에게 맞는 내 자금력에 맞는 물건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2024년도, 2025년도를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고 계신 성남지역의 아파트에 있어서 한번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 토마토 집통을 한번 두들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